저는 100% 확신합니다.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닙니다.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질서 있는 계획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유엔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극들어 때리는 것은 어제 비명계에서 대표님 사당화 벗어나야 된다면서 한 달 시한 제시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한중환의 여론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소장, 이은영, 휴무한한 대도시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결럽과 리얼 밑에서 소폭 하락했고 아랜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중환의 대중 전체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춤해서 결럽 조사에서는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 대통령의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도, 무당청, 수도권 그리고 2030, MZ세대는 들어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 합참의장과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까지 대통령이 결정은 안 내렸지만 바로 노란봉토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부분, 또 집권 여당 내 혁신 정치, 뭔가 아직 화답이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이번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소장님, 윤 대통령이 2박 4일간 APEC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도 만났는데 외교적 성과가 아직 반응이 안 된 결과인가요? 일단은 이게 한미일 결속을 과신을 했는데 외교적 성과가 나려면 중국의 시진핑하고 어떤 대화가 좀 실질적인 만남, 형식적이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확보한 만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되지 않아서 APEC 효과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국내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서폭 높았고 리얼미터, 아랜서치에서는 민주당이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두 정당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 조금 앞서는 모습이고 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아랜서치 조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인데 이것도 한 자릿수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나든 어떻든 내년 선거일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점차로 두 정당의 격차가 좀 좁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네 분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양당에서 중진들, 또 지도부의 험지, 출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토마토레로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그 중진들과 그다음에 중진들의 그리고 또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쪽의 인요한 혁신위에서의 중진 의원 험지, 출마나 내지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6.9% 나왔고요. 민주당의 당대표 포함한 지도부, 다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찬성 의견이 54.1%가 나왔거든요. 각 당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중진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지지층도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활동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부정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화면으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갈 텐데 긍정이 40.6, 부정이 43.7이라면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인요한 위원장의 우유 효과, 밀크 효과는 있다.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것도 상당히 전반적인 반향 자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0.6이라는 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도 부정평가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는데 뭐가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냐면 화답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지도부에서 불출만한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 화답이 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우유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유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이은영 소장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제시한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에 대해서 천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에는 좀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5세 미만을 당선 안정권에 할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고 이거 외에도 한 몇 가지가 더 청년들의 어떤 정부 산업위원회 참여 등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공감 의견이 42.1,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42.3이 나와서 반반 정도 되는 여론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어떤 공천 강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리더십 발휘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특히 45세 미만의 청년들을 당선권에 보장하는 거,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감 의견도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총선 등판설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한 정관의 출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인유한 위원장. 여기에 한동훈 장관까지 이른바 유행어가 대구 안 대구, 대구 안 대구라는 이야기가. 그게 뭔 얘기입니까? 대구. 대구 아니면 안 대구. 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박자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점. 두 번째는 당사자가 일단 출마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게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냥 나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직에 저는 계속 전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총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이미 마음을 결심을 붙인 거 아닐까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주변 환경 분석, 삼박자 분석 중에서 마지막인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있는 총선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따져보면 한동훈 장관이 서울에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별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장관 출마는 점점 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진단하신 분들 중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출마 가능성을 또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출마를 하면 이런 인식이 있어서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인데 왜 대구냐. 그리고 수도권의 여론을 견인하는 것이 더 한 장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약에 맞붙으면 어떨까요? 팽팽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한 장관, 그냥 무소속의 이준석 대표라면 상당히 박핑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당의 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한 장관이 만약에 등판하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영남권으로 나가느냐. 영남권 안에서도 대구, 경북과 PK, 불경 지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TK 지역은 지지가 높을 수도 있지만 또 불경 지역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선거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거기다 제3신당까지 출현하게 되면 수도권이 대혼전의 저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이 무너지면 대통령 탄핵, 무정부 상태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의 명제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험적 분석에 의한다면 또 사례적 분석에 의한다면 이건 양의 명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초에 제가 당시에 썼던 갈름이 2016년 총선 여소야대 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입니다. 최대 위기에 몰린다. 그게 뭐 탄핵을 의미했다고 어쨌든 간에 최대 위기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해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운명이 좌우될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 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전망은 양의 명제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진단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도 중진으로서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만약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야당 200석을 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헌정 질서라는 게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오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 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질서 있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비명계 4명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팬덤 정치를 그만하라 이 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사인의 움직임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려달라고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당내 도덕성의 회복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정풍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모두가 이미 중진이고 다선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중진과 다선 의원에 대한 불출만의 험지 출마 요구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혁신을 주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때맞춰 지금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4명 중에 한 분은 이낙연 전 대표에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뉘앙스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뭔가 신당을 하나 뿌리려는 사전 예열 작업 아니냐 이렇게 또 앞선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4인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 뒤에 후속적으로 또 여러분의 의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분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는데 그 여파는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당의 분당과는 조금 여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수장님, 비명계 의원들 모임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초 비명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에 비해서는 4명은 적은 숫자인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라면. 왜 그러냐면 비명계 의원들, 4사람이긴 하지만 원칙과 상식 모임을 주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40에서 한 50명 정도 된다. 왜냐하면 4명 가지고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성영장 기각됐지만 앞으로는 공천 운명이거든요. 당선 운명입니다. 지금 수도권도 그렇지만 호남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어요. 호남 지지율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희생이고 화답입니다. 얼마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도부가 희생하느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뭘 내려놓느냐. 어떤 식의 불출마든 아니면 비례순번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가서 결사항전을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텐데 그게 없으면 더 큰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95년, 96년을 보면 그때도 꼬마 민주당이 살아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분 불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뭉치면 살고 헛어지면 죽는다. 뭉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신명기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총선에서 인재 영입도 중요한 변수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 여야의 어떤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당은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흐름을 보면 방송인이거나 또는 보디빌더 이런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관심을 끄는 어떤 셀럽형 인재들을 지금 찾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반면에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본인이 자천까지 할 수 있고. 자천, 타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한 800여 명이 1차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 여당은 탑다운 방식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긴 한데. 사실 인재가 영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략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전략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가 아직 논의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지금 인재를 영입하는 게 또 나중에 허공으로 뜰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전략 비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신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조사를 보니까 국민 약 47%가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다른, 색다른 정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정당으로 시도한다면 어림 반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는 먼저 보시죠.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거의 절반에 육과합니다. 불필요도 절반에 육과하는데 왜 필요하다가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도 너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선택지가 나왔으면 필요성 큰데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아직도 이준석 신당이든 금태섭 신당이든 양양제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든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확 달라진 신당이 나온다면 좀 눈여겨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지지자 온라인 구축망, 연락망을 구축했다는 거죠. 하루 만에 방금 전에 보니까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23.1%, 한길 리서치에서는 16%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신당 측으로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 리서치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 물었을 때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23.1까지 좀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는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3명이 합친 신당 창당일 경우에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한 3주 전에 이준석 신당 나왔을 때도 한 17%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그 수준이 16% 정도로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나와서 이게 상당히 높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보도량과 언급량을 완전히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논의들을 보면 현역 의원이 20명 이상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호 3번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당으로 가는 8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수장님, 여론조사 공정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가정하고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고 조국 신당 창당 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16.2%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조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조금, 플러스 무당층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져오면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가져오고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온 거죠. 화면을 바꿔서 이번에는 조국 신당을 보시겠습니다. 조국 신당을 보면 조국 신당은 13.8%가 나오죠. 앞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는 뭐냐. 조국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가져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이동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플러스 무당층에서 절반 정도. 이래서 13.8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무당층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2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절반만 와도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부분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총선이 됐을 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려면 비례투표든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투표든 발광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체 상태로 총선에 가면 이 지지율의 절반 나올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반사체를 발광체로 만들까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짧게 덧붙이면 이게 지금 이 신당에 대한 지지세인데 조국 신당보다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조국 신당이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의 이준석 신당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런 자료를 보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다시 또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아마 조국 신당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당은 특히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금지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성정당금지법 이번에 실현될까요? 그런데 위성정당금지법은 지난번에 해봤을 때 각 당이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죠. 가짜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만 후보를 찾느라고 양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죄송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후보들이 많이 원내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찬성 의견이 53.7%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31.5%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양당이 이걸 다시 논의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지만 어쨌든 권역별 비례정당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명계가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내년 총선은 어느 쪽이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 국민의힘이 더 많이 희생을 하느냐, 희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인데 이때 대표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총선 동력을 살려가자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공정일 겁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친민계에서도 중지, 친명계 중지인들도 흠지 출마나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비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2030, MZ세대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희생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공정하느냐, 이 비교를 국민의힘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 우유, 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포동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서울 메가시티 전략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면 서울 메가시티 전략이 사실 찬성 의견이 한 40% 중반대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한 3천 명 대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29.5%로 오히려 30% 앞자리가 20%대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여론이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거의 60%가 넘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도권 선거 위기론의 돌파 전략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주사님,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결과가 다릅니다만 김포 시민들을 한 여론조사 어떤 걸 보니까 서울 편입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좀 다르네요. 두 가지 조사 방법의 차이를 다져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 돼 있고 그러니까 김포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각 시군에 대해서는 한 100여 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인구 비례나 또는 그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 배려나 비례나 할당이나 또는 연령대별 또 할당이나 이런 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또 이제 김포에만 물어봤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김포 시민들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메가시티 질문이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포, 하남, 고향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그 관심도는 찬성적으로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현영 소장님, 다음 달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데요. 지지율 등 조사 결과 총선 여론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좀 전에 김포 여론조사도 김포시민 천명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편입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거는 유선전화 100%로 한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선전화 100%, RDD의 유선전화 100%는 사실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무선을 섞지는 않지만 유선전화 100%일 경우에는 공표를 좀 하는 거를 정책조사에 한해서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조사에서 유선전화 100%로만 하는 거에는 앞으로 보도가 금지된다는 건 당연하게 잘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60세와 70세 이상도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70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묶어서 60세 이상으로 표시했는데 이제는 구분해서 10살 단위로 구분할 때 70세 이상도, 지금도 구분한 조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60대의 민심과 70대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사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또 추세적으로 보면 7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내대간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차이점까지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당 창당 논의가 금물살을 타는 느낌이거든요. 다음 주에 발기인 모집까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논의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신당을 창당 안 한다 이런 논의는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의 아까 혁신계라고 불러달라는 비명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겠죠? 배 소장님은요? 그 외에도 노란봉 특파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김명수 합참어장에 대한 임명 그리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검사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추진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 주에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방안인데 이번 주에 비밀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밀무기가 우유일지 매일지 다른 것일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방안을 통해